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 번 펜트 폭행 2화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까? 1화가 나간 이후로 여파가 몇 많지 않았어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상담 받았죠? 네. 몇 시간 받았어요? 상담. 하루에 한 시간씩? 여기는 케어 어떻게 왔어요? 대한민국이랑 싸웠어요. 싸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팼죠. 아 뭘 팼요? 저게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인식이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근데 패지하는 걸 진짜 짜왔어. 2화는 여자친구랑 싸움하는 주제를 안 준비했어요. 진정. 걸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로 갈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자들이 환장하는 여자의 스타일. 오. 남자들이 환장하는 여자의 스타일. 평소에 여자분을 환장하나요? 아니요. 환장이요? 여자친구밖에 없기 때문에. 환장이요? 저는 여자친구밖에 없어요. 여자가 뭐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약간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죠? 저는 무조건 섹시한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 무슨 스타일 좋아하시죠? 저도 섹시한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 무슨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첫 번째 토핑 바로 섹시. 섹시 갑니다. 좋았다. 역시. 알죠? 여자들은 모르지만 남자들 사이에서 섹시의 종류 있는 거 알죠? 아 있지. 그거 있죠. 첫 번째 섹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섹시. 섹시의 대명사. 현아. 아 이거 크레이지 스택. 크스택. 크스택. 일단 보이시죠? 시스루 보이시죠? 시스루. 요런 섹시 어때요? 그냥 이거는 사실 취향이 많아보기 때문에 현아 씨 너무 예쁘고 저희도 사람이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조금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정확히 세요. 네. 왜냐면 너무 섹. 음. 그 너무 좀 약간 그 호랑이 같아요 약간. 섹시한 스타일이긴 한데 너무 좀 강렬한 느낌이 들다. 어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조금 우리 찐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서운 경우가 있다. 네 진짜 찐다들이 좀 무서운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어때요? 인상합니다. 어때요? 저도 살짝 그래요. 살짝 무서운 느낌. 네. 약간 너무 좀 쎄서 네. 약간 문시 있는 형들이랑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들죠? 네. 갑니다. 자 2번 갑니다. 이야! 이야! 오피스 섹시! 옷 섹! 오피스 섹시! 오피스 섹시! 오피스 룸! 오피스 섹시! 오피스 섹시! 오피스 섹시! 어떠시죠? 이거는 남자들의 로망! 네. 로망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남자 중에 이거 싫어하는 남자는 고장이다. 그냥 그냥 확실해요. 그냥 이거예요. 여자들이 남자 어깨 넓고 정장 입은 이거를 안 보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 그치. 똑같은 느낌이야. 오피스 섹시! 하나만 또 제 취향 살짝 얹어도 돼요? 네. 안경 쓰면 어떨까 싶어요. 아아악! 그래요? 살짝 또 안경도. 그거 정말 내가 바르려고 했는데. 자 어때요?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일단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진짜 환장하는 스타일이 하나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홍보가 없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청순 섹시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청순 섹시. 뭔가 배우고 싶어. 알죠? 우리 회사 선생님 같은 느낌. 능력 있는 사람 같아. 그렇지. 능력도 있어 보여. 단점이 이거예요. 난 안 만나실 것 같아. 이런 언니들은 난 안 만나실 것 같아. 수줍도 얹어서? 네. 우리 느낌은 좀 안 얹고 조금 진짜 능력 있는 약간 30대 형들 만난 것 같은데 형이 좀 있어. 그냥 섹시. 저는 여기 가겠습니다. 이 분은 호불호가 있나요? 없죠. 없죠. 이 분이 더 호가 강간이 그냥 호가... 오른쪽이 없어. 근데 또 이건 알아야 돼. 여자들이 이건 알아야 돼. 남자들이 그냥 고추이 있다고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치. 뭔가 여기서의 매력 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젖은 머리와 올린 저 손. 그치. 삼각형으로. 그치. 저희 삼각형 보이죠? 그리고 저는 눈빛. 너무 좋아. 저는 라인. 라인으로 이런 라인으로 라인. 네. 저거. 저거. 시스루 같은 거. 시스루 이런 거. 패션. 남자들이 만약에 한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심을 저격하는 포인트가 좀 높게 있어요.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이러고 왔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자친구 내가 이러고 왔어.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무서웠어. 약간 여자친구가 이러고 보면 조금 무서운 스타일이에요. 조금 무서운. 무서운 느낌이에요. 젤 씨는 제이가 이러고 왔어? 이러고 왔어.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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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이런 거 왔어. 에헤이. 에헤이. 왜 여자친구가 이런 거 왔어? 어떨 것 같아? 좀 티는 안 될 것 같은데 눈이 계속 돌아갈 것 같아. 서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제이가 이런 거 왔어? 계속 쳐다봐 줄 거야. 진짜 잘 어울리겠다. 진짜 잘 어울리겠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런 스타일을 만약에 여자친구가 입고 간다. 만약에 나랑 둘이 펜션을 갔어. 딱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 여기 식당에 이렇게 앉아서 나 쳐다보고 있어. 어쩔 것 같아. 그렇지. 무서울 것 같은데. 결혼했어요 혹시? 왜 웃어? 아 왜 웃어? 걸음은 뭐 30년 차야? 왜 무서워? 아 왜 웃어? 귀신이야? 아깐 좋다네. 그래서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한다면 조금 너무 강한 스타일보다는 이 정도. 그 정도 느낌이. 무단하네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청순. 아 청순. 청순 가련. 첫 번째 갑니다. 어때요 느낌? 가련한 느낌? 그렇죠. 약간 가을 타는 느낌 있잖아요.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미적지근하네요. 좋아요. 여기 섹시부터 했으면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너무 제일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이거. 나플나플 이거. 테이스 스커트. 테이스 스커트 안 좋아하는 남자 있어요? 없지 없지. 안 좋아하는 남자 손 들어보세요. 테이스 스커트 좋아하는 남자 손 들어보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좋아요. 좋아요. 나플나플 거리는 거. 테이스 스커트. 남자들의 저격. 저의 요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디건? 아니 아무것도 안 입고 가디건만 입으시더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니. 학생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20대 후반이 보기에는 그냥 좀 무난한 느낌이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청순하러 갈게요. 네. 다청. 청순. 어린 청순 약간 성숙한 청순. 어때요? 저거 저는 어떤 느낌이. 조금 불호해요. 저 불호해요? 왜 불호해요? 저는 저런 디자인의 모습이 별로 안 좋아요. 뭐가 이렇게 달리고. 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남자들이 은근 레이스 달린 거에 대한 불호가 좋았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또 자기들이 이런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천사 같은 옷.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공주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만. 진짜 공주인 우리 제이는 괜찮은데 다른 여자들이 있는 것들. 자 다음 갈게요. 왜 근데 무슨 하세요? 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이야. 어때요? 이게 청순이.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소중한 거 나온 느낌. 맞아요. 청바지 입고 흰 틴는 느낌. 저는 뭐가 좋냐면 개인적으로 스키이지에다가 힐 신는 게 너무 멋있어요. 약간 여자가 아예 무슨 게임인지 알죠? 힐킨이지. 타이트한 청바지에다가 스키이지에다가 힐 신었을 때 그때 그렇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고 아 맞아. 저는 이거를 진짜 좋아해요. 어때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 제일 좋죠. 저는 또 헤어스타일에서 알죠? 약간 요렇게 넘긴 스타일. 알죠? 이런 느낌. 약간 소중한 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건데 그 청바지 엉덩이 부분에 날개 달려있는 거 아시죠? 너무 좋아요. 엉덩이에 날개 달린 거? 그 옛날에 매일 하자는 청바지 아니고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뭐지 엔젤리더스는 아닌데? 아니 뭐고 있어.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캡스 캔 근데 타투로도 하트가 날개가 딱 있어. 와아 거기 날개 보이는데 손바닥 대는 거지. 아아 실수하네. 아니 여자친구라면? 여자친구라면. 여자친구라면. 보통 남자들은 청순한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연애 많이 못해본 애들이 청순한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연애 많이 못해본 애들이 청순한 거 좋아한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연애를 별로 못해봤을 때 왜 그러냐면 연애를 좀 못해봤을 때 한번 분리적으로 줄 거예요?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공주라는 약간 환상과 약간 여자에 대해서 나는 공주님을 만날 거야 약간 이런 환상이 있어서 드레스 같은 거 있죠. 꽃무늬 원피스 같은 거 이런 느낌을 좋아했는데 막상 만나보니 얘도 치킨 옆에서 뜨는 거 보니까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약간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런 청순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치. 근데 좀 세상을 알고 여자를 알면 일단 야한 게 좋다. 이런 느낌이다. 일단 야한 거라고 하면 나는 개성을 더 중요시한다. 아 조금 더 자기에 맞는 스타일을 그치. 그거죠. 힙합!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 죄송한 거 억지로 박수치지 마세요. 그래요. 아까 섹시한 언니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언니들은 약간 문신에 그립돼지 형들이랑 같이 다닐 것 같아요. 그 세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언니들은 문신에 약간 그립돼지 형들이랑 같이 다닐 것 같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문신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언니들이 문신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있잖아. TV에서 보면 멋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 여자친구다 하면 응. 그 다음 나는 이러고 다니는데 시시리처럼 다니는데 맞아 맞아. 저러고 다니면은 너무 멋쟁이면 소호 스타일이야. 맞아 맞아. 자 다음은 청순 섹시 나왔으면 뭐 나와야 돼요? 큐티? 큐티 나왔습니다. 큐트? 큐트. 스트라이프에다가 스커트 살짝 입은 쿠티. 어때요? 이런 느낌 어때요? 귀엽죠? 대학생 새내기. 맞아 맞아 맞아. 신겨주고 싶죠? 그치? 과제 먼저 해주고 싶고 그치? 꾸안꾸 느낌이에요. 아까는 꾸안꾸다 이 느낌인데 맞아 꾸안꾸. 그냥 검추 같아. 요정 같아. 자 다음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근데 이게? 현두티의 레깅스. 박현서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근데 만약에 현서가 아니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현서를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귀엽지 않아요? 음. 전 이 스타일 너무 좋은데. 그래요? 레깅스 이렇게 입고 타이트하게 그리고 이렇게 분들을 약간 오버핏으로 입는 느낌 귀엽지 않아요? 스타일 자체는 사실 저 레깅스 입은 스타일 안 좋아하는 사람 몇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저는 레깅스를 안 좋아해요. 나도 레깅스를 안 좋아해요.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아 약간 나는 레깅스 약간 필라테스 선생님 느낌 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전 그래서 부담스러워. 나 그런 느낌 너무 좋아. 필라테스 레깅스 레깅스 미칠 것 같아. 렌더리가 좋은데 렌더리가 좋은데 다음 스타일 갈게요. 맞아요. 큐트 끝판왕입니다. 아! 극호예요. 빅사이즈 맨치맨의 레깅스 와.. 쩌웠다. 어때요? 이런 느낌? 극호예요. 공주 같은데요? 딱 그거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자 청순이 여기서 베스트인 것 같다. 나는 남자인데 남자들은 청순을 제일 좋아할 것 같다. 청순한 스타일 좋아할 것 같다. 하나 둘 셋 청순 청순 한 표 큐티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가장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없고요. 나는 섹시 약간 섹시한 스타일을 남자들이 환장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남자들은 여기네요 확실히 제가 봤을 때 베스트 픽은 저기 오피스룩이랑 오피스룩 오케이 1번 오른쪽 맨 위에 청바지룩 남자들이 환장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응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 콘텐츠는 여자들도 남자들의 그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깨 넓은 걸 좋아한다. 정장 듯이 잘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힙을 좋아한다. 섹시한 걸 좋아한다. 등극을 좋아한다. 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이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